adhd 유학인데 이거는 영상을 좀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대목에서 adhd 아이들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거다. 꼭 한 4, 5분 정도 될텐데 꼭 지켜봐주세요. 제가 좀 많이 빠르죠? 그죠? 선생님들 퇴근 시간 지키려고 지금만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여기가시면 필터 이야기라는 명세가 좀 보신 분, 그 필터 이야기. 오늘 선생님들 여기 있으신 척 잘하시고요. 저는 이 필터 이야기를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다 봐야 되죠. 모든 한국분들을 보셔야 돼요. 미국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입니다. 그 반에 지적발달장애이면서 adhd 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아이와 친구들이 어떻게 1년간 적응해야 하는지 그 모습을 1년간 정당 정도 한 거예요. 그 영상 중에 일부만 필요한 것만 제가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다시니까요. 우리는 노업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아이와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있어서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숨기고 싶습니다. 정당의 장식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이 되어서 이렇게 양식으로 가르쳐 보입니다. 이렇게 자동이 되어서 삼겹 Fund자로 가르쳐 produits가 중요합니다. 수업방에 다른 애들이 뭔가를 발표를 하면 발표를 하면 발표를 하면 폭력성이 심해요 다른 애들이 뭔가를 하고 오면 질투로 해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공격합니다 공간 능력이 작기 때문에 폭력을 가할 때 내가 이 정도 폭력을 가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무시무시한 질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상단분이 집단 정상을 요청을 했어요 상단분이 입안에 들어오십니다 아까 선생님하고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상단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영원히 kids can have some more ownership what's going on in their classroom it is their classroom and with Peter it's going to work better and that's when we started some peer planning Alex 피터가 여러분을 공격했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피터를 공격하면 피터는 어떻게 할까? 당연한 일이지만 피터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 수업을 내는 애가 다양한 모습을 하는 사람이나, 선생님 말에 끼어드는 모습, 또 손 떠드는 모습, 심화벨, 물까지 겹치면 수업을 못하고 방향으로 방해를 해요. 왜 당신들만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게 억울해. 그런 방향의 다양한 모습을 ADHD가 보이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 생각에 피터는 친구들을 공격해요. 뭐 하려고? Just to get attention. 초등학교 3학년에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이거 수업하실 때 유의할 거는, 누가 ADHD가 아닌지 그런, 알려주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전세계 6 내지 9%가 ADHD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한 번에, 두 명 내지, 세 명 내지, 세 명 내지. 이런 애들이 모든 교실에, 지금 올해, 지금 중1, 중2, 중3만 했느냐. 너희 고3 때까지도 이런 애들이 안 난다. 그럴 때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과 지는 밥을 배우지 못하면, 학교에 오는 건지, 저 시장 바닥에 외로운 시장도 깨끗하게 조용하지. 그게 분간이 안 될 거다. 그렇죠? I'll get a reaction out of people. We're going to work on trying to decrease the physical stuff by maybe not giving them as much attention. No, we got point. 정말 훌륭한 상라그룹인데. 뭐, 담담하게 해야 돼. ADHD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피터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 저는 수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성이 관심을 끌려고,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1년 내내.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웃어주고, 박수치면, 여러분들은 1년을 허송세워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재수해야 되고, 산수해야 돼. 그렇게 애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그러나 피터가 농구를 한다든지 뭔가 잘 못하지만,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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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걸 밑에를 보시면 초등학교 학년에서 초등학교 학교 학생이 하나 있는 애들을 들어가서 이걸 보여주고 시청 기조를 했더니 이렇게 애들이 소감부를 다 썼어요. 이 선생님들도 이거 보여주시고 25분째를 보여주시고요. 지금 아침 조회 시간은 조금 어려울 거고 자칫적인 시간이 있으면 이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됩니다. 굳이 강당에 뭐하러 그러지 마시고 25분을 하고 소화하고 있으면 진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루 종일 шие 한잔 한잔 은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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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